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진짜 오랜만에 마라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탕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마라탕 좋아하는데 이번에 마라탕 쿨타임이 된 것 같아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마라협떡을 먹을 때 채소가 없어서 아쉬웠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의 한을 풀기 위해 먹고 싶은 거 듬뿍듬뿍 다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만원부터 시작이었는데 다 담고 나니까 28,000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벌써 행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먹어보는 곳에서 주문을 해봤는데 빨간 비주얼로 화끈하게 먹고 싶어서 엄청 매운 맛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이정도면 보기만 해도 침이 추룩추룩 나오지 않나요? 과연 맛은 어떨지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아! 혹시 더 빨간 비주얼로 잘 살려주는 마라탕집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청주에 있는 곳이면 더 좋고요 그리고 마라탕 하면 꼭 먹어줘야 되는 꿔바로우도 당연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거 다섯 조각에 만원이라니 심지어 비주얼도 지난번 마라염떡 먹을 때 시켜먹었던 그 꿔바로우랑 엄청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엽떡은 다섯 조각에 5,900원이었으니까 이게 만약 같은 제품이면 엽떡이 혜자 브랜드가 되는 거 아닌가? 어... 야 일단은 한번 먹어보고 어떤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얼른 먹어보자 꿔바로우 먼저 엽떡에서 시켜먹은 꿔바로우랑 맛이 똑같은데요? 소스 맛까지 거의 똑같은데? 아주 맛있게 먹었던 것 같다 약간 엽떡을 오기 보다 꽉 끓여넣기 아주 맛있다 좋은 것 같다 둘 다 한 번도 또는 오귀扉 아, 진짜 맵다, 이것이. 이야... 다 먹기에는 왜이렇게 잘 먹었을까.. 진짜 좀 먹었을까? 고기 그런데 아직도 안 먹었을때는 이 맛은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엉 고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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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짠! 이번에 빙홍차 주문하는 거 깜빡해서 집에 있던 진로톤의 홍차를 먹었는데 적절하게 괜찮게 어울리네요 홍차가 중요했나보다 오구.. 어우 근데 제가 마라탕을 이렇게 매운 걸 시킨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매운맛도 계속 먹게되는 매력이 있긴 하네요 야채 소스에 찍어서 먹었을 때 이 소스는 많이 먹으면 좋겠지요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쁘쁘쁘쁘 쁘쁘쁘쁘 쁘쑣 쁘쁘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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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을 먹기 좋은 음식을 점심 먹어요 도둑일!. 그런 거 너무 맛있다 점점 먹기 좋은 음식일까? 자, 이 러시아는 그리스 배가 받을 수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러시아를 먹는 모습을 주 Darida 에이 흐으읏 툴툴히 되게 후후우 후으으으으으으으으읏 Ern. 와... 짠! 스읍 하... 와... 맛있다! 맛있는데요 마라 맛을 제가 되게 강한 걸 즐긴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맵고 이렇게 얼얼하니까 힘드네요 근데 약간 엽떡 매운맛 먹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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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이제 계속 손은 약간... 계속... 다음 걸 짚고 있는 약간 이런 느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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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또 짚고... 먹으려고 하고 있었네? 원래... 꼬바라워 먹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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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라... 쯧! 쯧! 하... 아이구! 잘먹었습니다! 오늘 마라탕 엄청 매운맛 주문해서 먹어봤는데요 맛있습니다 근데 힘들다 얼굴 봐 이거 저 우울진 않았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눈빛인가? 근데 맵기로만 따지면 엽떡 매운맛이 더 매운 것 같거든요 근데 엽떡 매운맛은 매운 감각만 계속 느껴지는데 얘는 매운데 그 얼얼한 게 계속 그냥 입안을 얼얼얼얼 하면서 추가 공격을 하고 계속 뜨거워 먹어도 먹어도 식질 않네 그래가지고 매운맛에 얼럴럴럴 하면서 뜨뜨뜨뜨 이렇게 해가지고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고수를 좋아해가지고 고수를 추가를 해봤는데 고수가 들어간 마라탕도 또 새로운 매력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 먹었던 곳이 껴바로우는 가격 대비 많이 아쉽긴 했는데요 마라탕은 괜찮게 먹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마라탕을 먹을 땐 꼬바로우를 함께 시켜야 행복해 하지만 프랜차이즈의 꼬바로우는 고민 좀 해봐야겠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 얘길의 아쉽게